전함도가 여성가족 분야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준을 완화합니다. 전함도는 지난 8일 당초 5천만 원 이상이었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기본재산을 3천만 원 이상으로 낮추고 100명 이상 회원이 필요했던 기준도 50명 이상 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회비 월 500만 원 기준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. 도는 설립이 허가된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운영실무종사자교육과 법인운영실태지도점검을 강화해 2년간 해마다 진행할 계획입니다.